제 원형사로서의 욕심이라는 게 있다면 끝내는 것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한 번 작업을 하면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작업은 또 어떤 거라지 다음엔 또 어떤 거라지 이렇게 머릿속에 아이디어들이 항상 생기는 편이에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피규어의 정체성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했을 때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제가 좀 더 발전시키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우리나라 피규어 시장에서 좀 더 젊은 세대 원형사들이 스태츄 쪽으로 많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. 제가 이번에 BWFC에서 작업도 하고 좀 좋은 성과를 내게 된다면 스태츄나 이런 애니메이션 피규어 쪽으로 좀 더 많은 팬층이나 아니면 원형사 지망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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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